네, 잠깐 일어나도 될까요?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앉아계세요 해도 될까요? 네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들 말고요 정말 소파 사운드 취지에 잘 맞게 약간 집안 소파에서 대화하는 그런 느낌 최고죠?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오늘 밤 네 생각 자꾸 나의 밤 네 생각에 도와 너무 힘든 밤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 보여줘야 또 기억들 너무 힘든 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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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힘든 밤 너무 힘든 밤 그 때 길목길 자꾸 떠올라 우리 좋아던 그 기억들 It's rainy d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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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